조경식 회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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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용덕 회장님 나오십시오. 다음 김용덕 회장님. 섬자 회장님 나오세요.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. 감사장 상임고문 김용덕. 이와 내용은 모두 같습니다. 오미네 선생 가요사랑의 회장 김병준. 여성회장 서민장. 자 기념차례 한번 하시고요. 자 자리하시고. 자 여기 보세요. 자 여기 하시고. 됐습니다. 박휘자 여사님 나오십시오. 박휘자 여사님. 감사장 가수 박휘자. 네 매용은 모두 전과 같습니다. 오미네 선생 가요사랑의 회장 김병준 여성회장 서민장입니다. 여기 보세요. 네 앞에 보세요. 기념차례 한번 하시고요. 네 그렇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자 김정일 이혼장 나오십시오. 자 감사장 가수 김정일. 네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2013년 12월 24일 오미네 선생 가요사랑의 회장 김병준 여성회장 서민장.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. 박수 자 최윤섬 씨 나오세요. 감사장 가수 최윤섬 이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. 네 오미 선생님 가요사랑의 회장 김병준 여성회장 서민장.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 고맙습니다. 네 시상은 여기까지 해서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어 어린저 우리